그 막 학폭하고 교사한테 지랄대던 애가요 엄한 단임 밑에 가면 얌전해져요 단임만 바뀌어도 얌전해져요 그러니까 다 누울 자리 계산 다 때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도 다 계산 때리고 움직여요 내가 이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못할 것이다 특히 착한 사람 병 대가리 꽃밭들을 만나면 딱 먹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이 사람은 나한테 못해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칼을 들어도 안 무서워요 어차피 넌 나한테 못하잖아 캐릭터가 이미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잡히기 전에 해야지 이미 잡혔으면 끝나요 나중에 아무리 무섭게 협박해도요 우스운 거예요 한번 개그맨으로 배우가 아니라 뭘 해도 웃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오면 일단 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진지한 역을 해도 우리 적응 안 되죠 일단 막 웃기려나 이렇게 그러니까 캐릭터 잡혀버리면 뭘 해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처음부터 잡혀야지 제가 학창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 몇 봤는데 제가 안타까웠어요 너무 착해 사람이 1학년 때 착하다는 이미지를 다 보여줬어요 2학년 가니까 애들이 그 선생님 들어오면요 다 소리를 지르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강목을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안 무서워요 어차피 이 사람은 못 때린다는 걸 알아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도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좀 동물 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애들하고 지적인 대화 하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건 동물 단계라는 건 약육강식에 민감하죠 오히려 강자냐 나보다 쎄냐 이런 거에 더 민감하고 애들끼리 맨날 서열 싸움 서열 정리하고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 있죠 다 거기 누가 싸우면 더 잘하냐 누가 더 우리가 애고를 우습게 보는 게 나는 제일 그게 무서워요 애고 우습게 봐서 안 망한 홍산주의가 빨리 망했는데 애고 우습게 봐서 애고가 이렇게 누르면 잘 따라올 줄 알고 탄압만 하면 약육강식으로 누르면 말 잘 들을 줄 알고 나온 이론이거든요 인간이 애고가 그런가요? 애고가 얼마나 탐진치에 목숨을 거는 존재들인데 자본지임 안 하면 되게 착해질 줄 알았어요 영화복음 병원 병원 미흥 장현 문 병원 감사합니다.